뭐야 설레게 설레? 짠구 취하면 귀여워져요 나 너무 귀여워 아 꼬딱지 똥방구 이래도 귀엽지 귀엽고 뿌리뿌리 쪼고 쪼꼬비 이번에 다 떨고 내 빨간은 정말 귀여워 왜 저래 진짜 안 귀여웠지만 쪼꼬비라도 들마봐서 딴다 내가 여신아 까잡수셔 길어 안가 왜 안가 나 취했잖아 귀여우면 귀여워서 안 된다고 귀여운 건 그냥 내 줄 알 뿐인데 그냥 이렇게 뛰어난 건데 에이 어떡하죠 같이 어디서 깨든 잔소리 좀 만나게 하라 별적 방금 누가 짖지 않았어? 아니 어떤 미친놈이 백화점에서 소리를 지르지 고객님 도와드릴까요? 민망한데 사라져 주실 수 있나요? 앞니 빵 숯사 왜 저러지? 짠구 원하는 게 있어요 째물면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이따 만한 조코비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? 뿌리뿌리도 쪼줄을 깨브리 개별런데? 앞니 이랬어? 하나만 사주세요 정말 예쁜 누나 네 씹어 와장짱 조코비 어딨어요? 월컬링 어 그랬네 누나가 누가 먹었다는데 조코비도 먹고 싸우전도 가고 천천히 나왔어 질도 모르는 동네에 산책을 했다고? 오우 그럼 미안해 철은 뭘로 봐? 뭘 개빡도 났어 이봐 요즘에 좀 미안해요 깨벅깨벅깨벅 깨르밍 깨끗 사실 초코비 내가 다 먹었어 미안 꼭 이렇게 헤어속이 치곤하냐? 에잇 맛있었어 에잇 엥? 진술해? 눈물? 한 방울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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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? 야라야라 남부턴 그러지마 못말려니 나갔지 무싸 으로 못말려니 나갔지 요거 하나만 맞취면 앉아봐 먹지 야 야 씨바 그런거 좀 하지마 똑발려 비가 치적치적 한 시간동안 내리게 에잇 정답은 절대 안 걸으쳐 주세 이 이런식이면 초코비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대지말를게요 정답은 mindset 세상에서 가장 바쁜 년애인은 에잇 어묵 아 어묵 어묵 네 어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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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묵 다시